이거 뭐야, 나? 낙지야? 응. 여보가 낙지 손질 좀 해. 살아있는 거야? 응. 살아 있어. 밀가루를 갖고 올게. 밀가루 다리 사이에 붙은 이걸로 뽁뽁뽁뽁뽁뽁 마사지를 해줘. 그러면 이제 밀가루가 거기 흡착해서 이렇게 나오거든. 막 이렇게 뽀록뽀록 부물러워. 맨손으로? 응, 응. 맨손으로 못 만져요? 처음 해 볼 거예요. 느낌이 좀.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이렇게 뽀록뽀록하라고. 뽀록뽀록하라고. 뽀록뽀록이 뭐야? 이렇게? 느낌 되게 이상하네. 머리를 잡고 요거 다리를 쫙쫙쫙. 쫙쫙쫙. 머리를 잡고 낙지 머리를 잡고. 뽀록뽀록하라니까 뽀록뽀록 쫙쫙쫙. 핫, 핫. 핫. 미끌거려서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하죠. 나와봐. 소 씻어도 돼? 오, 밀으셔야 돼. 쫙쫙쫙 해야 돼. 저렇게 하는 거고. 아, 닭 실한가 봐. 이게 닭이야, 오리야? 닭아, 고마워. 제대로네요. 진짜. 전복 좀 씻어, 여보. 칫솔로, 여보. 여기 사이. 여기 사이. 틈새. 이런 거 해. 전복도 잘 다뤄야지. 저거 위험하고. 보는 걸 얼굴도 다. 뽀독뽀독 문질러, 여보. 아, 못 만지겠어. 뭘 못 만져. 전복 껍질이 있는데 뭘 못 만져. 껍질만 만지고 있어. 나는 뭐 만지고 싶어서 만지니?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됐다. 잘했다. 됐다, 했다. 뭘 많이 넣는다.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. 잠깐만, 그거 넣기 전에 근데 간 좀 보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딱 알지, 나. 감으로 그냥 탁, 탁. 간도 안 보고 탁, 탁. 멋있어. 이게 백숙이라고 해서 그냥 때려놓고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씀씀하다고. 저거 뚜껑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. 이게 잡내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. 뚜껑 열어야지. 뚜껑. 뚜껑. 뚜껑 한번 하자. 어머, 어머. 저희 원래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줄어서 저 정도예요. 계속 줄 거예요. 수록 줍니다. 나 없이 어떻게 살래? 살지, 멋진 누나야. 그 정도면 잔소리 좀 해도 되겠지? 해도 되지. 이야. 국물 색깔 봐요. 육수가 진짜 식당에서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어요.